본작은 수리남에서 마약을 밀매하던 조봉행이라는 사람과 케이시에 관한 실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윤종빈 감독은 실제 사건을 접하고는 이게 실화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황당한 느낌부터 들었지만 케이시를 직접 만나고는 그 의문을 거둘 수 있었다고 언급하는데요. 배우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본 케이시는 권장하고 신뢰가 생기는 느낌? 어디서든 생존할 타입? 그런 인상이 있었고 이런 케이시라면 3년 동안 국정원의 언더커버로서 이 마약왕의 옆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인물을 맡을 수도 있겠구나 하며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실제 인물 케이시의 증언을 대략 80% 정도를 반영해 강인구의 전사와 인물 설정에 반영을 하였는데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남매들을 혼자 키운 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쑥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한 점은 모두 이 케이시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다만 케이시 말로는 자기가 머리를 빡빡 밀고 차이나타운에 들어가서 중국 갱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이건 실화가 마치 디파티드 같아서 이 각색을 하는 과정에선 되려 무게감을 덜어내고 유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장면에서 비스티 보이즈에서와 같은 능글맞은 하정우의 연기를 간만에 볼 수 있었던 듯합니다. 반면 실제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케이시는 원래 친구를 통해서 수리남에서 선방용 특수용접봉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 판매를 중계하던 조봉행이 대금을 주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자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하다가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케이시가 국정원과 통화를 하다가 조봉행의 부하에게 발각돼서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는데요. 이때 케이시는 내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날 이렇게 대하냐 하면서 위기를 보면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매일 권총을 들고 잠에 들면서 그런 불안한 삶을 이어가다가 이런 죽기 직전까지의 사건들을 겪으며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그때 마음이 편해져서 내친 김에 조봉행을 불러 큰 소리를 치며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과거 영화사 퍼펙트 스톰에 들어온 15쪽짜리 수리남 기획안을 하정우가 접하게 됩니다. 남미에서 벌어지는 마약 관련 작품은 많지만 아시안들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윤종빈 감독에게 영화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작품화를 제안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절당하고 이 기획안은 그냥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윤종빈 감독이 공작을 완성시키고 나서 수리남을 다시 보고 이걸 시리즈물로 제작하면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수리남이 시작되었죠. 감독은 본작에서 특이한 형태의 언더커버를 하는 강인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전사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만약 전사를 생략하면 2시간 분량을 맞추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언더커버물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았고 마침 시리즈를 한 번 연출하고 싶었기도 해서 시리즈로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감독은 8부작을 생각하고 TVN과 논의를 했는데 TVN 측에선 최소 10부작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죠.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계약이 결렬되고 이후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6부작으로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감독은 우선 마약과 코카인의 역사부터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뭐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했을 테니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흥미로웠다고 밝힌 부분은 바로 미국의 마약법이었습니다. 이 마약이 미국에 유통되면 그러니까 미국 땅을 밟는 순간 미국은 당사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정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이 본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죠. 또한 본작에 여성 서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또 여자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공작 때도 이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실장을 여자로? 그러면 현실성에 떨어질 것 같고 북한 간부를 여자로? 그건 또 억지스럽게 느껴져서 결국 다 남성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리남에서도 국정원 팀장을 여자로? 이거 역시 감독이 봤을 때 억지스럽고 양날의 칼 같아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수리남을 배경으로 하지만 수리남 현지에서 촬영은 불가능하였는데요. 그래서 본작의 촬영 장소는 크게 제주도, 전주, 부산,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을 배경으로 하니까 그와 외경이 비슷한 도미니카 공화국 촬영 분량이 많았고 두 달간 거의 40회차를 찍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밀림 장면을 여기서 찍었는데 가는 길이 험하고 이동거리도 멀어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두세 시간은 가야 촬영장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안 터지고 화장실은 5분을 걸어가야 되고 날씨가 너무 습한데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바닥이 진흙이 되어서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국내 촬영과는 또 색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산토 도미니고 대통령궁을 빌려서 찍은 장면들도 있는데요. 한 번은 해가 지는 장면을 찍을 때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연락이 있어서 촬영을 미뤄야 하나 싶었지만 분량이 남았으니까 좀 헬기를 늦춰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걸 들어주고 협조를 해줄 정도로 도미니카에서는 촬영에 매우 열려있었죠. 원래 절반 이상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그게 어려워져서 제주도를 선택하였는데요. 감독이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로 여기를 꾸미면 남미처럼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미에서 자랄법한 야자수와 식물들을 심고 오두막도 같은 세트로 지었습니다. 또 여기에 후반 작업 때 그래픽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3부 엔딩과 4부 초반의 브라질 국경이 사실은 이 제주도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또 전여한 저택에서 연회가 열리는 마당 같은 장소 역시 제주도에서 촬영을 한 것이죠. 차이나타운은 전주에 대규모 오픈 세트를 지어서 촬영했고 국정원 안가 장면은 부산에서 촬영했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나오는 장면은 무주 끝으로 교도소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실제 교도소에서 촬영했는데요. 보조 출연자로 나오는 인물들은 이곳의 모범수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약왕 서사라면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다룬 넷플릭스의 나르코스 시리즈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수리남의 영재가 나르코 세인츠이기도 하고요. 하정우는 이런 점에 대해서 수리남의 차별점을 아시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남미와 중미를 배경으로 한 나르코스와는 달리 수리남은 아시아 캐릭터가 주가 되는 것이 독특하다는 그의 설명이 있었죠. 또한 감독 역시 수리남은 마약물이기보단 마약은 그냥 배경이고 언더커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조봉행은 원래 사이비의 목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마약 관련 일을 하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선박 냉동기사로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8년간 수리남에서 지냈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994년 10억을 횡령한 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리남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1995년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여기서 생선 가공 공장을 차려 면세율을 밀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에선 조봉행이 피시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악명높은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통령과도 정말 가까웠는데 2010년 대통령에 취임한 대시바우테루서가 과거 군인일 때 마약 밀매에 사용하던 선박을 조봉행이 수리를 해줘서 인연을 맺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시바우테루서는 2002년 마약 밀매 혐의로 직력 11년형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 출신 대통령입니다. 조봉행이 목사로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처지가 어려운 한국인 교포들을 고액 알바로 꼬드껴 마약 밀매에 끌어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석 원석을 운반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에 당사자들은 마약인 줄도 모르고 이 밀매에 가담을 하였죠. 조봉행에게 속아서 마약을 운반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주부 장모씨의 사연이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유럽 쪽으로 마약을 유통한 사건들을 통해 조봉행의 정체를 알게 된 검찰은 2005년 6월 그를 인터폴에 수배합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국정원이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죠. 조봉행은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루 과를류스 공항에서 브라질 경찰에 붙잡힌 뒤 2011년 국내로 압성되었습니다. 징역 10년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던 중 2016년 4월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죠. 다시 이 작품으로 돌아오면 이 마약왕 전유아는 감독이 실화에서 가장 크게 각색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는 K씨가 홍어 사업을 하러 홀로 수리남에 갔다가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마약왕 조봉행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감독 스스로 납득이 잘 안되고 좀 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독이 설정을 바꾼 동기가 있는데 다음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마약왕에게 속는 모습이 극적으로 보일까? 그 결과 선택한 설정은 바로 직업만으로 믿음을 주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 강인구에게 착한 척 접근했다가 뒤통수를 때리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임팩트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죠. 또 감독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섬에서 사이비 목사가 400명을 강제 노역시키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 허무 맹랑한 설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 마지막에 나오는 야구공은 우선 박찬호 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사인볼을 직접 얻어 촬영을 한 것인데요. 다만 작품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감독조차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야구공 의미에 대해서는 전요한이 강인구에 대해서 느낀 동질감 즉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저놈은 나랑 같은 부류야 하는 느낌을 가지고 박찬호 사인볼을 주며 신뢰를 표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저 야구공은 진짜가 아닐까 합니다. 자세한 입장은 감상평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첸진을 연기한 배우는 장첸입니다. 범죄도시의 그 장첸이 아니라 배우 이름이 장첸이죠. 아마 과거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이나 왕가의 영화를 즐겨보신 분들에겐 익숙한 그런 배우일 텐데요. 또 최근엔 듀에도 그 모습을 보였고요. 여튼 이 첸진은 분량이 많지 않지만 존재감이 있는 배우가 필요해서 감독이 공을 들여 장첸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았을 때는 이 역할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최창호의 대사 식사는 잡소서가 유튜브와 SNS 등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패러디가 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박해수는 이게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라 유행어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단 대사를 할 때부터 묘하게 입에 잘 붙었다고는 하는데 배우가 따라하기 좋은 대사는 보는 관객도 따라하기 좋기 마련이죠. 또 그는 본작에서 최창호와 구상만 두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구상만을 연기할 때는 뭔가 더 과한 양아치처럼 보이기보단 그냥 자신의 캐릭터 틀 안에서 장난스러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작품 내부적으로 따져봐도 너무 과하면 의심받기 마련인데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죠. 대신 박해수는 최창호를 더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대사도 감독이 쓴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문어체처럼 구사해 더 국정원스러운 캐릭터로 다듬은 것이죠. 조봉행과 K씨처럼 최창호를 모델로 한 실제 국정원 직원도 있지만 박해수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정원 고위직일 테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됐을 테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할 때 현지에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왔는데 최창호 실존 인물에 대해서 유명한 사건이다라고만 하고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박해수는 최창호가 전요한을 쫓는 핵심 동기가 국가를 위한 사명감인지 개인적인 욕심인지 헷갈렸지만 결국 개인적인 쪽으로 생각하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강인구 같은 민간인을 이런 위험한 현장에 밀어넣으면서 단순히 국가 헌신만으로 일했을 것 같진 않고 뭔가 집착이 있었을 거라고 본 거죠. 강인구를 감옥에 넣은 사람도 사실 최창호인데 그것도 집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면 될 듯하죠. 또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동기를 잡으면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라 캐릭터를 만들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는 강인구와 최창호의 신뢰가 붙었다가 떼어지는 그 갈등의 섬세한 부분에 집중해서 연기에 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인구와 통화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이 통화 장면은 3위를 몰아서 다 찍은 것입니다. 통화 장면이 다 그렇듯 실제로 통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한 가지 버전으로만 연기를 하지 않고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등등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 테이크를 찍느라 나중에는 귀가 뜨겁고 아팠다고 하는데 뭐 작품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 나온 듯하죠. 본작의 영재는 나르코 세인치이지만 원래 제목은 수리남인데요. 이에 대해 감독은 픽션이긴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 국가를 설정할 필요도 다른 제목을 사용할 필요도 못 느꼈고 이보다 좋은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본작이 공개된 이후 수리남 정부에선 국가 이미지 손실을 우려하며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실제 전쟁, 참사, 사건, 사고 등을 다룬 영화에 이렇게 고소 대응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되기 마련인데 이것도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땐 아마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작품에선 종종 아버지가 중요한 코드로 등장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군도에서도 그랬죠. 이번 수리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강인구는 작품 초반 나는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며 강인구가 언더커버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큰 동기죠. 여기에 더해서 감독은 강인구와 전유아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돈에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한 명은 선을 넘지 않고 또 다른 한 명은 선을 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닌 자로 각각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인구가 자기 딸과 같은 어린 소녀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장면도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앞서 각 챕터에 포함시키지 못한 비하인드들을 간단하게 여기서 나열을 해볼 텐데요. 윤종빈과 하정우는 중앙대 선후배 관계로 예전부터 인연이 깊었고 황정민은 한창 주가를 날리던 시절에도 용서받지 못한 자 시사회에도 참석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도 신인이었던 하정우를 같이 데리고 다닐 정도로 잘 챙겨준 그런 사이죠. 1화 마지막 장면이 이 작품의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찍었는데 하정우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오전 6시에 촬영이 끝나자마자 잠도 안 자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바로 도미니카를 떠났습니다. 8달 찍은 이게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말이죠. 브라질 국경지역 총격전은 6테이크를 찍어서 CG로 붙여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하정우 하면 생각나는 게 먹방 연기인데요. 이번 작품에선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사실 하정우가 과거 군도를 찍을 때 대파 먹방 등을 노리고 이 먹방 연기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배치했는데 의외로 별 반응이 없고 안 먹힌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는 먹방 연기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 이거 넣으면 반응이 없고 안 넣으면 가끔 왜 안 넣냐 그래서 안 넣는 중이긴 합니다. 민간인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극한 상황에서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가 하는 질문에 하정우는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인구라는 인물이 코너에 몰릴수록 여유를 잃지 않고 대처하는 인물이라며 의도하고 감독과 합의를 본 건데 그 흐름을 방해한다는 반응이 좀 아쉬웠다고 하죠. 하정우에 따르면 초기 대본에는 강인구가 이 전유한 조직에 들어가 내적 갈등을 겪는 부분이 더 있었지만 6부작으로 결정되며 대부분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죠. 강인구가 최창우와 헤어지면서 테이크 레스트, 테이크 샤워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이는 하정우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로 감독이 그걸 알고 대본에 미리 적어 넣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작품에서 함께한 두 사람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본작의 촬영 회차는 130회가 넘는데요. 공작이 100회차 조금 넘게 찍어서 꽤 많은 편이었는데 그를 가뿐히 뛰어넘는 회차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드라마 평균에 비해서는 6부작에 비해서도 많지 않은 촬영 회차죠. 2화 전유한의 전사 장면에서 난교 파티 장면이 있는데요. 감독은 그 장면에 대해서 전유한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가 약을 몰래 먹이고 원초적 본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필요에 의한 장면이었고 크게 선정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8부작일 땐 저택에 있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이야기가 더 있었지만 감독 스스로 읽을 때마다 재미없고 사람들이 이런 서브스토리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와 사이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덜어낸 것이죠. 감독은 시즌2에 대해선 염두에 두지 않았고 작품 공개 이후로도 딱히 계획이 없다는 듯합니다. 이거 찍는데 4년이 걸려서 시즌2까지 하면 8년이 걸리는 건데 그건 너무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죠. 다만 감독은 차기작에 대해서 장르물보다는 미니멀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요즘엔 관객들이 그런 소소한 작품은 극장에서 보길 원치 않을 것 같고 제작사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며 고민이 많은 듯합니다. 차후 작품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판타지나 SF처럼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소외를 함께 밝혔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